아보덤은 제가 평소에 천장에 두고 아이들 먹이는 제품이기도 하고 항상 고양이 캔을 살 때 보면 상위권에 있는 제품이었어요. 보이시는 것처럼 약간 누룽지 같은 육수가 들어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음수량 조절하기에도 좋습니다. 이거 뭐 귀여운 테스트라고 할 것도 없이 둘이 다 먹는데요? 현명한 플렉스의 시간! 어바오팬 스웩 마켓! 오늘 특별한 분 모셨는데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치시펫 영어팀의 신윤호 대리입니다. 오늘 들고 오신 상품은 누가 봐도 습식캠이긴 해요? 모르는 척하기가 좀 그래요? 저희 아보덤은 75년 전 미국 브리더스 초이스에서 영양소가 풍부한 아보카도를 활용하여 만든 반려식품 회사입니다. 회사가 굉장히 오래됐네요. 75년이면요? 특히 아보덤 습식캠 같은 경우는 뛰어난 영양가 기호성으로 많은 반려인들에게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러면 오늘 준비하신 제품은 어떤 제품들인 건가요? 아보덤 습식캠 같은 경우는 아보카도가 들어간 유일한 캔이라는 점입니다. 이 아보카도에는 오메가3와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들이 함유되어 있어서 집사님들이 꾸준히 급여하시는 캔입니다. 실제로 우리 인플루언서님이 이제 그걸 먹여보고 잘 먹는 한 번 보자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영상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으띠의 고양이 타이쿤에서 집사를 맡고 있는 으띠입니다. 오늘은 되게 유명한 제품인 아보덤 6가지 맛을 보여드릴게요. 아보덤은 제가 평소에 찬장에 두고 아이들 먹이는 제품이기도 하고 항상 고양이 캔을 살 때 보면은 상위권에 있는 제품이었어요. 미안. 실제로 성분도 좋고 기호성도 나쁘지 않아서 주식캔 사시는 분들이 많이 찾는 브랜드인데 근데 저도 6가지 맛을 다 먹여본 적은 없는데 이번 기호에 한 번 먹여보고 기호성 테스트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리 아이가 실제로 어떤 제품을 선택할지 한 번 볼까요? 보시면은 이게 엄마가 정해졌군요. 보이시는 것처럼 약간 뭐라고 누룽지 같은 육수가 들어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음수량 조절하기에도 좋습니다. 기호성 테스트 할 것도 없이 둘이 다 먹는데요? 육수가 안에 들어가 있는 거 그냥 정제수는 아닌가 봐요. 그쵸? 일반 그냥 정제수뿐만이 아니고 진짜 육수를 넣어서 좀 기호성을 극대화시키는 점이 있습니다. 어? 지금 선택한 제품이 뭐죠? 참치치킨. 오! 참치치킨. 확실히 좀 참치가 들어가 있는 제품은 호불호가 거의 없죠. 지금까지 저희 애들이랑 기호성 테스트를 한 번 해봤는데요. 저희 애들은 평소에 이런 진한 색깔의 고기 재질은 잘 안 먹고 약간 이렇게 하얀 색깔 닭가슴살이나 생선 이런 거를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딱 변함없이 그런 제형의 제품을 제일 많이 먹었어요. 여기 아보카도 오일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특별한 기능이 있을까요? 아보카도 오일에는 아무래도 오메가3하고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어서 아이들에게 일단 최적의 영양 성분을 공급을 하고요. 아보카도에는 심혈관이나 체중 감소나 장 건강, 피부 모질 개선 이런 다양한 효과가 있어서 혹시 애들이 아픈 곳이 있거나 좀 예민하게 봐야 할 성분이 있으신 분들은 어버우팻 맨 하단에 성분이 다 나와 있으니까요. 꼼꼼하게 확인하고 구입해보시길 바랍니다. 아우, 잘 봤습니다. 우리 담당 PD님도 실제로 두 아이를 키우고 있잖아요. 꼭 한 번 우리 담당 PD님 영상도 같이 보면서 우리 한 번 대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보던 습식캔 한 번 리뷰해볼게요. 왜 비벼? 이 제품 특이한 점, 자, 보이세요? 여기 보시면 글자에 아매카도가 숨어있습니다. 오, 그러네. 슈퍼푸드로서 일단 나도 잘 못 먹어. 비싸가지고 잘 못 먹는데 우리 고양이들한테 주면 또 얼마나 좋을 거예요? 이거 우리 애들 건데 청소님 보시면 안 되겠다. 먹고 싶지? 자, 골라봐. 여기서 어떤 거야? 자, 하나, 둘, 셋. 골라봐. 결국 아빠의 선택으로. 잘 먹는다는 것 중에 하나 참치게살 캔 하나 줘볼게요. 오, 엄청 쉽게 따질 수 있어요? 쏙? 응. 벌써 오죠? 오. 아, 내놓은 차 만짜먹네. 엄청 맛있게 먹는데? 찹찹찹 소리 들리세요? 맛있게 먹네요. 오리는 얘가 먹어봤을지 모르겠네? 오, 안에가 확실히. 건더기가 달라요. 스킨, 오리 캔 줘보겠습니다. 아까 거는 당연히 잘 먹는다고 했으니까. 오, 이것도 바로 놓자마자 먹네요. 그레인 프리 습식회는 어떤 거예요? 그레인 프리에서 가장 큰 장점은 아무래도 피부염증이나 가려움증이나 구토 등을 유발할 수 있는데 이런 그레인 제품을 통해서 이런 알러지를 최대한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애들도 걱정했었는데 역시 아보덤이 국내에서 30년 정도 판매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오래 판매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도 인정을 받고 판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또 줄게, 타타. 타타! 개인기! 왜 개인기 없지? 안녕! 아니, 진짜 습식 캔! 이제는 먹여야죠, 여러분. 습식 캔 진짜 안 먹이시는 분들 거의 없어요.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 담당님이 추천해 주시기에 탑3! 아무래도 참치 게살 캔과 참치 새우 캔과 참치 치킨 캔 이렇게 3개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럼 제가 육수 양이 얼마나 되는지 실제로 따서 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님이 추천해 주시는 걸 한번 따볼게요. 여기다가 해서 오, 육수 따라 보겠습니다. 확실히 밑에 깔리는 육수가 꽤나 많이 있네요, 그쵸? 이 정도의 육수량이 있습니다. 한 캔 정도 뜯었을 때 볼을 거의 가득 채울 수 있을 만한 육수량이고요. 구매하실 때 체크해 보고 구매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조건으로 갖고 오셨나요? 네, 저희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24개 세트에 37% 할인을 하고 있고요. 36개 세트는 42%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37%면은 한 몇 개 정도를 더 받아본다는 느낌인 거예요? 37%라고 생각하시면 한 10개 정도는 더 나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42% 할인이라고 되어 있으신 거는 PC 포켓 캔까지 합쳐서 20개 정도 더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진 두 배네요. 선물을 내 캔을 더 주니까. 그리고 아까 PC 포켓 같은 경우에는 눈물이 나는 아기들에게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한 번쯤 먹여보고 싶다면 또 혜택 2번으로 들어오시는 것도 너무 좋은 혜택일 것 같습니다. 기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담당님? 유통기한이요? 유통기한은 25년 이상입니다. 행사기간은 8월 17일부터 9월 12일까지. 넉넉하게 구매하실 수 있고 이 기간이 끝나면 최대 42% 할인은 거의 받아보기 쉽지 않으니까 이럴 때 많이 쟁여두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려동물을 위한 현명한 소비 어바우팻이 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 둘, 셋 하면 스웩 외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하나, 둘, 셋! 스웩!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 아니 우리가 아까 37%라고 해서 이거 이렇게까지 많이 준 적 거의 없죠? 단 한 번도 없었고요. 그럼 이럴 때 쟁여둬야 되겠네. 네, 맞습니다.